도르비오 도르비오 일단 트레이 있고 트레이 다운 쟤네가 하나인 것 같네요 트레이 또 걸렸어 다운 남 앞에 잔대 안돼 아하하하 대신으로 죽었어 이번에는 나 죽기 왜 시바에 죽었어 뭐 던지려면 던져도 상관 없기는 하지만 카라 다운 아 진짜 나만 잡으려고 여기 오는거 봐 미치 않지 진짜 날 보고 있으면 내가 그 무빙을 어 뭐야 뽕이었어? 솔져 잡을게요 또 오면 네 솔져 다운 오 얘들 다 여기 와있어요 오 그래 빠졌어요 아 뭐야 BAD님 왜 그러고 어딜까? 그러고보니까 솔져 바로 그 분이었어? 나 몰라 다른 사람인 줄 알았었어 솔져